웨이클리 분데스 리그 한 번 가보시죠 아 너무 뻔한 얘기 한 번 가봐야죠 뻐랑이 뭡니까? 바이름이넨 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정말 옛날 사진이네요 아니 우승을 한 게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됐다 이거죠 만취키치가 보이고 2013년이 마지막인가? 그렇죠 도르트문트한테 얘기할 때 아니 그 어떻게 이번 시즌은 보니까 민헨이 약간 챔스 우승같은 느낌이 물론 뭐 답받은 분, 답받은 부터는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언더독이 우승하기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두 번을 하게 되면 그러면 리옹에 걸겠다는 거예요 지금? 라이프치시? 하하하하하하하 어 그 자비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 아니냐 세 번만 이기면 우승이다 이제 아 그렇죠 8강 4강 결승 평소 같으면 지금 다섯 번을 해야 우승인데 음 이제는 모든 걸 때려박으면 세 번이면 우승이다 아 그러네 8강부터는 전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걸 오늘 기사에서 보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평소에 챔피언스 리그는 결승전을 제외하면 이제 두판 두판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비가 강한 팀이 어쨌든 둘 중에 한 경기라도 무실점으로 잡아내면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공격을 해서 선제골을 넣어버리면 수비가 강한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 다른 때보다 반대적으로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 같은 때는 조금 이렇게 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팀이 어차피 8강 왔는데 뭐 이러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아졌을 때 미칠 거 없어 우린 터프하게 나가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가진 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뭐 사실 전력을 객관화 시킨다는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객관화 시킨다고 하면 바이너민이 세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첼시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분데시가 전문가로서 아미 프리미어리그 팀을 그렇게 다음 시즌에 첼시 잘할 거예요 되게 잘할 거예요 자 그런데 레반도프스키를 제가 왜 앞에 뽑았냐면 그 7골을 첼시를 상당히 넣었어요 근데 그 7골 모든 걸 다 만든 선수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골과 도움으로 흔히 말하는 직간접 관여를 모두 했죠 이게 뭐 도움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도움이나 득점이나 모든 거예요 3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혼자 다 했어요 그렇죠 첼시와의 1,2차전 두 경기 다 레반도프스키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아니 제가 봐서는 진짜 이번 시즌은 그냥 레반도프스키의 시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분데스리가에서 포칼에서 이제 트래블 트래블 각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메시랑 진짜 붙으니까 바르셀로랑 붙기 때문에 올 시즌만 적어도 놓고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메시를 이긴 거 아니냐 발롱도로 있었으면 무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결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뭐 팀으로도 트래블 얘기를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 트래블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분데스리가 득점왕 포칼 네 31경기 뛰어가지고 34골 때려넣고 포칼 득점왕 그 다음에 챔스 현재 내가 봤으면 챔스도 뒤집어지게 되는 거 같은데 거의 없죠 메시 한참 2위가 혼란드인데 혼란드가 떨어져 버렸고 메시가 한 8골 넣거나 뭐 4대0 2번 바이르메닌 상대로 그 정도로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잘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얼만큼 잘하거든요 아까 뭐 이번 시즌만큼은 메날두를 넘은 거 아니냐 레반도프스키가 얘 지금 챔피언스틱 역대 득점 랭킹이에요 2007 8시즌 때부터 봐요 둘 중에 하나 2014 15시즌 네이마르가 있었는데 그때도 혼자 넘어온 게 아니라 공동이니까 심지어 이 두 사람은 같이 또 껴 있네요 너무하네 진짜 그냥 호날두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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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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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메시 메시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 중간에 한번 네이마르가 살짝 들어갔는데 그거는 공동이었으니까 2006 7시즌 때 카카가 그때 득점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혼자서 메시와 호날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는 없습니다 벌써 이번 시즌 13골이죠 13골이니까 그러면은 13골이 현재 2위권이 6골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7골을 넣으면 2위 호날두는 10골이니까 떨어졌으면 안되고 그러면 리용의 맨피스 데파이 맨시티의 스털링이나 제조스 바이르민의 나버리가 6골이에요 그러면 이제 7골차가 나니까 사실 여기와선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경기수가 또 줄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옛날처럼 홈앤더웨이라도 하면 네 그렇죠 이제는 뭐 득점하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 시즌 그래서 이 맨할두를 넘어서 챔스 득점하는 거 제가 봐서 거의 유력하다 확실하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90% 이상 12년 만에 두 선수를 넘어서 단독으로 챔스 득점하는 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상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네 역대최다 챔스 뭐 일단 호날두와 메시가 압도적이긴 한데 저들은 네 근데 저게 경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130골을 넣는데 170경기를 냈고 메시는 115골을 넣는데 142경기를 뛰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66골이긴 하지만 87경기를 뛰었어요 저게 제가 경기당으로 따져봤더니 호날두하고 레반도프스키는 같아요 거의? 네 소수점에 약간 차이가 있고 메시가 경기당으로 하면 더 많고 원래 이렇게 잘해요? 도대체 원래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원래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폴란드에 있을 때는 우리한테 알려진 게 별로 없잖아요 레크포즈넌에서 한 2년 뛰고 넘어온 건데 바이러 미렌에 온 게 아니지 분데스리가 온 게 딱 10년이에요 그렇죠 2010년 8월에 도르트문트에 왔으니까 근데 참 올 때부터 참 태생적으로 정말 스타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데뷔골을 샬케전에서 넣었어요 그건 참 대단한 거죠 도르트문트와 샬케는 진짜 철천지 공식인데 어마어마한 라이벌인데 거기에서 첫 경기부터 골을 넣은 건 아니었지만 데뷔골을 만들어낸 게 네 번째 경기인가요? 샬케전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스타성을 갖고 자기가 만들어 나간 거죠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그 팀에 루카스 바리오스라는 선수가 주로 이제 뛰고 있었어요 루카스 바리오스가 근데 때마침 그 다음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레반도프스키가 딱 운대가 딱 맞아서 조금씩 맞아떨어지면서 유럽파리그 나가고 막 이러면서 득점 많이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바리오스는 이제 중국으로 떠나고 클럽 감독을 돌문에서 만났던 것도 레반도프스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클럽 감독도 사실은 레반도프스키가 오고 나서 도르트문트에서 우승을 시작한 건데 물론 첫 시즌에는 레반도프스키가 그렇게 존재감이 크진 않았죠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제 몇 시즌 지나면서 클럽 감독에게도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고 사실 마인즈에서 넘어와서 도르트문트는 완전히 다른 팀이잖아요 사실 도르트문트도 아주 강한 팀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씩 강하게 만들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레반도프스키도 슈퍼스타가 되는 반열에 딱 그 과도기? 약간 그런 때에 서 있었고 클럽 감독도 딱 그 단계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 성향도 비슷하게 잘 맞았던 거 같고 근데 좀 바이렛 뮤렌과는 좀 다르게 뛰기는 해요 어떻게 됩니까? 바이렛 뮤렌에서는 해결해야 될 선수가 레반도프스키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사실 혼자 다 해결을 하긴 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근데 도르트문트 시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앙쪽으로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사실 오바메영하고도 한 시즌을 같이 뛰었었고 로이스도 있었고 뭐 괴채도 있었고 괴채가 사실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는데 바리오스도 있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앞쪽에서 더 이제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앞에서 뛰어주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가운데 딱 서서 내 골만 주워 먹기에는 물론 뭐 지금 주워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이렛 뮤렌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모든 패스들이 다 레반도프스키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레반도프스키의 놀라움 이런 거요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데 왜 계속 더 이렇게 진화한 듯한 느낌이 들지 발전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 포인트가 나한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래요 나이가 아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 뭐 31살 그 정도는 선수가 축구선수가 적은 나이는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숙기죠 완숙기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자 이제 이게 그러면 레반도프스키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바이렛 뮤넨이 경기력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멤버들도 이게 지난번 아마 첼시전 네 첼시전 제가 스쿼드 해놓은 거에요 네 네 최근 경기 이때 코망이 닫혔으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긴 한 거죠 음 그런 걸 보면 또 이 신의 한수가 페르시치를 또 임대로 데려왔다는 거죠 아 저는 근데 바이렛 뮤넨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는 굉장히 강한 선수 인건 맞는데 바이렛 뮤넨이 과연 레반도프스키와 빠졌을 때 이원톱을 누가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정말 어 왜 이 팀은 대체 공격수를 영입을 안 할까 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안 닫히잖아요 잘 그게 또 희한하다는 거죠 그게 정말 안 닫히잖아 레반도프스키 정말 안 닫혀요 네 뭐 만족기치나 이런 선수들도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한은 서른 경기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누가 여기에 만족을 하겠냐 이거죠 아니 그니까 이 전투자분 밸런스도 되게 좋고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아 와 올해의 정말 발견? 이런 느낌? 그렇죠 물론 그전부터 알려져 있던 선수긴 했지만 아 알폰소 데이비스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베스트도 아니라는 거죠 어 그쵸 사실은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는 킴미이가 저 자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요즘에는 미들 미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고레츠카가 아직까지는 바이레미네 색깔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너무 이게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니까 약간 킴미이를 보면 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필립이 람 영리해요 여러가지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데 람이 그랬죠 그렇죠 쿨백도 보고 미들도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선수 말년에는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많이 해줬었는데 킴미도 사실은 가르디올라 시절에도 많이 올라와서 하다가 이제는 거의 올라와서 하거든요 근데 저 자리가 이제 뭐 파바로도 부상이고 뭐 몇몇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저 오른쪽 자리에 약간 공백이 생긴 거고 알라바도 중앙수비해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원이죠 뭐 풀백 가도 좋고 어디 가도 다 좋고 예전에 한번 워스트리아 언론에서 본 적 있는데 알라바가 세부적인 포지션으로 여섯 갱가를 맡은 적이 있대요 알라바가 대표팀에서는 공격적으로 수사하잖아요 최전방 공격수도 하더라고요 어 알라바가 총 다 해요 진짜 네 알라바가 중앙수비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중앙수비도 너무 잘해요 이게 문제인거죠 8강 대진입니다 8강 대진인데 피무치기 한번 가시죠 그럴까요 자 4강 어떻게 되는지 일단 오늘 주제가 바이르미넨 레반도프스키 얘기했던거니까 바르셀로나랑 붙는게 이게 저는 정말 상상있다고 봐요 어디가 올라갈까요 4강에 바르셀로나가 갈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쉽지않아요 지금 K리그 적중률 거의 한 60% 근접하고 있는 차상엽 위원께서 우리 하리보 형이 바르셀로나 간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와 4강에서 만날 팀 맨시티와 리웅 이건 맨시티겠죠 맨시티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라이프치와 아트리크 마드리드 아 그럼 여기까지는 생각 같으신 거네요 아니요 좀 몰라요 별 얘기 안하셨으니까 이 코너는 우리 하리보 형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안합니다 아니 그래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아니 솔직히 저는 저는 미넨이 이긴다 보다 그래요 저는 약간 여기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왜왜왜왜왜왜왜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아니 그러니까 바이에른 미넨이 주로 이제 리그 이제 뭐 7연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진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바이에른 미넨은 8연패이죠 네 리그 내에는 없단 말이죠 진정하게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수비를 시험해 볼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챔피언스리그도 토너먼트하고 토너먼트에서 솔직히 1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등만 해도 올라가는데 16강까지 돼지눈만 좋으면 어렵지 않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사실 이때쯤 이제 8강 4강을 할 때인데 이때쯤이 되면 체력적으로도 지쳐있고 수비수들 공격수들 어느 정도 부상자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만났을 때 상대의 1대1에 약하거든요 수비수들이 기본적으로 빠른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앙 수비수들이 알라바 빠르지 않아? 알라바가 중앙을 보면 빠르죠 알라바가 중앙을 보면 근데 바르셔노나도 메시는 뭐 여전히 메시인데 수아레스나 그리즈만이 확실히 좋지 않다고 꼭 바이렌미나 만나면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니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판 승부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야 당일 컨디션하고 기세예요 그리고 리스본 날씨가 스페인 쪽에 더 가까울 거예요 라이브치와 아티컨 마드리드 라이브치와 아티컨 마드리드 일단 마드리드가 저 코로나 뭐 그게 있는데 그냥 일단 한다고 볼게요 네 저는 이거 라이브치 봐요 진짜요? 진짜로 이게 아니 라이브치가 라이브치가 잃을 게 없거든요 베르노 없어도 된다? 베르노 없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비가 강한 게 그렇게까지 앞선 대회들처럼 필요하진 않다 그렇다 네 나겔스만이 심의위원회를 잡을 것 같다 그 대결구도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거는 이 포인트가 저는 되게 수비놓은 경기예요 아탈란타 빨리 전 이 경기도 진짜 대박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닥궁하는 이 아탈란타하고 은바패 못 뛸려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파리 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라이브치와 파리 올라간다고 그랬고 바르셀로나와 맨시티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결승은 누가 갑니까? 결승까지만 갑시다 우승은 다행이야 아아 나 간 김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게 다 틀렸으면 이걸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하하하하 아아 전 맨시티하고 라이브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야아아아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올라가면 다행이겠네요 이야아 이거 성지 되는 거야 진짜 라이브치와 맨시티 그 어느 때보다 언더독이 올라가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아탈란타는 안 꼽았지? 하하하하 아 이래놓고 아틀랜티컨한테 막 4대0 5대0치 하하하하 뭐야 저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네 여기까지 저희 하얀색 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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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